쇼트트랙 국가대표 이유빈이 스케이트를 배우게 된 계기를 밝힌다. 21일 밤 9시 50분 방송되는 채널A에는 프로그램 슈퍼디엔에이 피는 못속여, 이아피는 못속여, 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낸 1500m 월드랭킹 1위 이유빈 선수가 출연한다. 최근 녹화에서 이유빈 선수는 온 식구가 운동선수로 활약한 슈퍼디엔에이 패밀리임을 알렸다. 이유빈의 아버지는 과거 육상선수로 뛰다가 에어로빅 선수로 전향했고, 어머니는 허델 선수 출신이다. 이유빈의 오빠 이준사도 쇼트트랙 선수다. 놀라운 운동 유전자를 물려받은 이유빈은 부모님께 기초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다. 발목 부상 당시에도 선수들 사이에서 쇠가 체력이 제일 좋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유빈이 빙상장에서 본격 훈련에 돌입하자 아버지가 나타나 딸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다. 이유빈의 아버지는 다치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려고 매일 빙상장에 온다면 딸바보 면모를 드러냈다. 훈련을 마친 이유빈 부녀는 정답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유빈은 초일 때는 제2의 김연아를 꿈꾸며 비교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라고 스케이트 입문 계기를 언급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승희 해설위원이 다들 그렇게 빙상을 시작한다며 격하게 공감했다는 쿨. 앞서 유빈은 JTBC 아는 형님의 출연에 별명이 김연아 퀴즈라고 밝히며 스케이트를 배울 때 피교밖에 몰랐고 김연아 선수밖에 몰랐다. 그래서 피교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피겨는 예쁜 옷을 입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피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소인 기자 콜론 쏘윤 류의 터프포스트 히야 이소인 기자 콜론 쏘윤